이번 할로윈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. 바로 이 작은 손입니다. 패럿들은 이 손을 보면 무슨 반응을 보여줄까요? 작은 손으로 쓰다듬어 볼게요. 작은 손으로 쓰다듬으니까 이제야 크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봐봐. 넌 왜 물어봐. 봉디 팡팡. 봉디 팡팡이에요. 작은 손으로 개인기를 시켜볼게요. 굴러. 잽삐 굴러. 알치 잘하네. 아이고 잘해. 잽삐 너무 잘해요. 잽삐 굴러. 아이고 잘하네. 작은 손으로 간식도 줘봅니다. 모든 손가락에 장착해 봤습니다. 이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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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손가락 괴물이다 이재호 나는 손가락 괴물이에요 왜 왜 왜 꼴롱꼴롱꼴롱 무시하는 겁니까 이 손가락 괴물을 감히 무시하는 겁니까 이재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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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호